어제는 학교 수업 핑계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.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반성을 해야겠습니다. 오늘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또 실패를 해버렸고 일어나자마자 보충수업 때문에 서울사대부고에 갔다가 내일부터 또 단편영화 촬영을 해야 돼서 그걸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야 다이얼을 펴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보통 촬영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짬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는 게 한두 번씩 생겨버리면 나중에 너무 당연하게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.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. Who is the best? I'm the best.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.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. TVN, 마블, 자격증. 나는 나를 지배한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! 블루소득 100만 원을 향해! 화이팅! 저는 joka 조각을 진행시켜! 저는 하루도 화이팅! 그리고 저희는 인사의 1달 부터 여기에 나는 나의 2 Assistance flagад mitäceğim envisioned DM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